이게 뭔 상이냐 여기 더블샷 여기 트리플 혈사 혈사가 다섯 발이야 한 번에 가자 혈사가 다섯 발이야 감싸 소울하트 이게 뭐냐 야씨 방 계속 섞인다 딜 봐 야야야 나 나는 거 있으면 한 번 돌리자 돌려 가자 가자 그냥 나 지금 피통이 없어 피통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 석 가면이 있긴 한데 연사가 좀 딸린 것도 문제고 어이 깜짝이야 연사 딸린 게 나의 큰 문제다 지금 제일 큰 문제야 소울하트 아 그래 돈 어 그래 아이씨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 지금 엄마 아니지 지금 엄마 아니지 지금은 어이 잠깐만 아잠깐 아잠깐 잠깐잠깐 나와봐 어 어 먹고 가 에라이 크람프스 야 석 9피! 9피! 나 지금 9피 한 세트만 더 나오면 되는데 한 세트만 더 나오면 되는데 야 나 근데 이건 아이씨 어? 잠깐만 열려있는데? 야 가봐 에라이 나갔다 들어오면 안되지 가자 야 저주? 저..저주? 괜찮아 버티면 돼 야야야야이씨 뭐냐? 수다이야? 아 이거 사탄 깨야되는데 아 연사 연사 연사가 지금 제일 문제야 됐다 싶으면 안돼 자 자 을이 하지 헉 여기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모으는게 안돼 계속 끊겨 스피드업 아잇 그렇지 바로 엄마방 가자 어이씨 피 몇 남았지 지금? 야 근데 18분만에 왔다고 여길? 4탄 가자 나 4탄 가야돼 다크 폴라로이 검은색 폴라로이도 모아야지 안가 오우 맨 쪼커? 쪼 안 먹어 먹으면 나 죽어 먹으면 나 죽어요 진짜 죽어 가뜩이나 컨트롤 딸린데 나 죽어요 소울아트 소울아트 어? 이거? 위글위글 우어어어 위글이글 아야 어 그러고보니까 나 폴라로이도 계속 발동되네 참 피가 없으니까 계속 발동되네 맞으면서 쏠 수 있겠다 맞으면서 쏠 수 있겠다 야 야 야 야 야 피 쏘는 놈 이게 쩐다 야 응? 보스방 소울아트 안주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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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나도 뿔 날렸다잉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덤벼 덤벼 벌라ва 우러 풄라로이 이어? 깼다 그리고 시원해 이제 한 번만 더 깨면 돼 여기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는지만 보자 황금방 나올 때까지 어잇 어 그래 어 그래 게임보이 왜 안 뜨니 됐다 뿅 어이 어 누더기 어 무지개 친구 3달러 필요 없기 트리플샷? 아냐 연사가 너무 느려 피 피 피 에이치 아아 세라피 야 phd 먹을걸 어 파 썩은 파 필요 없어 아아아아 속감이야 하잇 아아 가위 버섯 아아 그래 어 이건 아 tnt 먹자 8인치 이거 다음에 보여드릴께요 하루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